히히히히히 자 이제 무대로 입장하실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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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들 수상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학생들 안되는 무대에 계셨던데 어 뭐야 자 여기 앉으실 수 있는데 한번 미래 무너지진 않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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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저렇게 다 먹으면 헛 gitu. 저 저거 그냥 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어차피 에임땐 할 수 있게 에임비물을 꺼내주세요. 오, 깜짝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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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리의 랩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비했는데 우리의 랩을 다닐거야 그리고 우리의 랩을 다닐거야 우리의 랩을 다닐거야 나중에 은근히 남아있래 랩은 오늘 저녁의 랩을 맞춰서 구매했는데 자신의 랩을 잡고 rip 내 눈을 바라봐 눈 건강해지고 함 안 손 슬픈 네. 그리고 한 번만 보고 서른 한 가지 아이스크림도 나고 두 번이나서 이렇게 알바하는 게 게 있는 것 같아요. 젤리곰이 이렇게 겉으로 보다는 말랑말랑해 보이지만 그에게도 강인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인한 젤리곰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와 너무 심하지. 날씨가 되게 습하고 높잖아요. 어휘에 붙여서 쓰러질 벨리곰 같아요. 감독의 소원을 감독하고 감독님. 이제 유튜브 찍어서 벨리곰으로 그때보고 Because 같은 해외 아이다 Barrigında 소녀물 1 cris 저는 진짜 빨랑처럼 만들 것도 같은데 완성의 Zwir 사우 finals 오오 고맙습니다. 어이거 완전 리얼빨. 피아노. 어이거 완전 리얼빨.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지금 떨어뜨린다. 아. 아 제가 까라지겠다. 잠시만요. 오.. 어떻게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2-3 오이모 4-6 10-9 쭈워 쭈 WHY 쭈워 저는 넘치는 expect Perhaps 우리는 과 season 간단하게 자기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사실작품이처만 matt 제가 사실 컨셉을 못 정했거든요. 벨리곰 씨는 무산을 둔 거에 착안해서 찰리 츄플린 같은 영국 신사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해서 라비니파이랑 무산이랑 조작까지 실고 호스랑도 달아줬어요. 그리고 이게 생명이더라고 통풍구가 있어야 벨리곰 씨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뮤디댄스를 하는 벨리곰을 만들고 있는 나이마스스 포인트는 백목과 충만해서 보이는 비법 터질라고 하는 그런 귀여운 풍선을 만들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 좀 깨든 풍선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깨야할 벨리곰 풍선을 넣은 벨리곰 벨리곰이 일단 귀엽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아기라고 생각했고 아기때 저도 옷 한 번씩 쌓아냈다고 생각했어요. 웃음을 따서 친구들을 놀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을 뻔치는 이렇게 왔어요. 일단 이 벨리곰의 체형과 또 색깔 흡사본이 돼지가 아닌 것 같아요. 돼지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사를 될 때 돈을 꽂는 누나 같죠. 저도 한번 꽂고 벨리곰이 너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 이름이 아 볼놀이를 가지고 누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볼놀이를 가지고 휴식이 나서 운동자가 더 초등초등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대박이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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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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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이빠이 얼굴이 갑자기 푹 들어가시네 몇 번 나가보셨어 이제 알아 라벨 릴릴릴릴 사랑 꿈은 없어 그냥 신나는 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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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